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업자득 뿌린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 있죠. 딱 이게 그거에요. 자기 부하 직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이제 본인 인생은 물론 회사까지 말아먹게 생긴 그런 악덕업주 데리고 왔습니다. 박제죠 박제. 봅시다. 제목. 직원이야 어차피 사장 개인 노예니까 월급 뭐 대충 적게 주고 내 먹으러 밥상 좀 차려와라 이렇게 시켰는데 이제 신고해가지고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어요. 원제. 직원이 우리 가족 욕을 하다 걸렸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인 상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목 그대로에요. 저희 회사 직원이 대표인 제 가족 욕을 하다 걸렸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 일이 벌어진 직후 곧장 우리 아내한테 연락해가지고 조언을 구해봤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여기 들어와 글씁니다. 일단 저는 40대 중반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대표에요. 이제 3년 됐고 규모 정말 작습니다. 일단 대표인 저 그리고 영업팀장 남자 그리고 사무실 디자인 팀장 역시 남자 그리고 그 밑에 사원 2명 여자 이게 끝이고 여기서 저랑 영업팀장의 경우 사무실에 상주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 나가서 일을 하죠. 그렇기에 사무실 내에서 영업 제외 실무 업무는 팀장 1명과 아까 이야기한 사원 2명 이렇게 3사람이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들이고 나이 차이도 크게 안나다보니까 다들 그냥 친구 오빠 동생처럼 편하게 지냈고 다른 평감한 회사들과는 정말 다르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너무너무 친하게 잘 지내왔거든요. 대표인 저와 밑에 막내 사원들이 마땀비를 피운다면 말 다한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런 사장이 어딨습니까? 그랬는데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이 사원 2명이 여자 2명이 카톡으로 저랑 저희 가족에 대한 비난을 넘어 아니 정말 선을 완전히 넘은 엄청나게 무례한 발언을 주고받은 걸 제가 직접 보고 알게 된거에요.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수준인데 물론 이걸 보려고 본건 아니고 이번에 사원 1명 중 업무용 폰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거에요. 솔직히 궁금해서 본게 시작이긴 했는데 어쨌든 보자마자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가지고 수리하러 나갔다가 수리는 못하고 차 안에서 한 30분인가 멍때리고 그리고 아내랑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어찌저찌 수리를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면담을 해봤어요. 왜 그랬냐고. 알고보니까 PC 카톡으로 주고받은 뒤 나중에 PC에서 대화를 삭제하긴 했는데 그게 자기들 폰 내에서는 삭제가 안됐던 거였습니다. 연동이 제대로 안된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거기에 중요한 업무 내용도 많이 들어있다보니까 카톡방 자체를 나가지는 못하고 한가할 때마다 틈틈이 이것들이 면마듯이 주고받은게 다 있더라구요. 수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다 상세히 적을 수는 없는거고 뭐 그래도 대충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죽여버리고 싶다, 개자식이다 이런 문장이 대다수였구요. 대표인 저는 물론이고 저희 집안 가족들 5대까지 다 없애버리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타이어 펑크라도 내고 싶다 등등등. 진심으로 살의 의지가 가득 담긴 독설 그리고 평소 저한테 타주던 커피에 침을 몰래 뱉은 것도 이거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던거에요. 여하튼 이 증거를 보여주면서 면담을 했을 때 처음엔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거 나 그냥 그만둘게 그리고 이거 애초에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도 있었으니까 그 거지같은 꼴 당한게 싫으면 최저로 따져서 지난 3년동안 모자란 금액 다 토해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최저임금도 안줬다 이거죠. 비록 우리가 근로계약서는 안썼지만 애초에 월급 이거 미리 공지를 하고 시작을 한거구요. 아직 사무실 초기라서 급여가 적다는 점도 다 알고 시작한건데 갑자기 이래버리니까 진짜 통수 오지게 맞은 그런 배신감이 들었구요. 맞아요 제 잘못이죠. 예? 이런걸 몰라봤더니 말이 됩니까? 야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진짜입니다. 뭐 지난 3년동안 연봉인상 딱 한번 있었고 금액도 사실 뭐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꼽았던 여러가지 불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충 아래와 같아요. 4대 보험 안들어주는거 그리고 공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든거 연봉이 너무 적다는거 그리고 제가 사소한것까지 전화로 소통을 원한다는거 또 점심식대가 따로 없다는거 또 제가 먹을 식사까지 매번 지들이 차려야 한다는거 제 개인 심부름을 해야 한다는거 제 친구들이 사무실에 온다는거 놀러오는거죠 친구 사무실이니까 또 제가 너무 기분파라는거 자기들한테 화풀이를 좀 많이 했다 이거 그리고 제일 어이가 없었던건 저와 제 가족이 주제에 맞지 않게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불만이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대로 말을 한거에요. 아니 우리가 호화생활을 하든 말든 지가 뭔 상관이야. 뭐 솔직하게 제가 좀 과했던 것들도 분명 있겠죠. 그런데 이게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게 지난 3년동안 진짜 친구 오빠 동생처럼 스스럼없이 지내고 농담 주고받을 때 쌍욕까지 섞어가면서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어요. 얼마나 끈끈했는데 어? 뭐 4대 보험이랑 연봉 10대 공휴일 근무도 이미 처음부터 다 동의를 한거고 그러고 들어온건데 갑자기 이래버리면 저는 너무너무 황당한거죠. 안 그렇습니까? 배신이죠 배신. 그리고 저희 아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또 어떤 쇼핑을 했고 거기다 제 자식이 어떤 옷을 입었는데 그게 명품이고 아니 이게 왜 불만인지 우리 가족 의식주인데 지들이 왜 불만을 가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 식사도 그래요. 고작 해봤자 컵라면에 물 붓기, 햇반 데워주기, 봉지 라면 끓여주기, 사다 놓은 반찬 데워주기 정도가 고작이고 저는요 얼른 먹고 빨리 나가야 하는 제 입장에서 배달하는게 비효율적이라 그냥 좀 해달라 부탁을 한게 전부인데 그리고 물 좀 떠달라고 한거 이것도 비상식적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화를 내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개인 심부름도 그래요. 이게 막 엄청 어렵고 곤란한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식자재 맡아가서 음료수나 간식거리 사다달라 이거구요. 또 뭐 가는 길에 이왕이면 담배도 좀 사와라 이런 정도인데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 사이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서로 담배도 피고 하는데 뭐 그리고 저는 기억도 안나는데 초반에 종종 직원들 아이디로 저희 아내가 OTT 서비스 이용한거 이런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다 꺼내면서 고소를 하려고 했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다 꺼내더니 그래 우리가 너 뒤에서 욕한거 고소하려면 해라 근데 우리도 절대 당하고 가만있진 않을거다. 노동청에 갈거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예 연락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요. 잠수를 타버렸죠. 저희 아내는 뜬금없는 협박같은 그런 뒷담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집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요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사무실 업무가 절반 이상 멈춰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든 잘 풀어보고 싶은 입장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너무 확고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고소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말입니다. 솔직히 어딜 가든 어떤 사회생활이든 힘든 법이고 저도 대표 입장이지만 회사 확장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건데 운전도 자주 하고 또 바쁘다보니까 전화로 소통을 하는건데 뭐 고래처 요청건 텍스트로 간결하게 부탁한다 이 말 한마디면 카톡 한통이면 끝날 말을 전화로 한다는게 이해가 안던데요. 뭐 그것조차 못 버티겠다. 이런 전화를 제가 하루에 수십통 한건 맞습니다마는 이거는 업무 특성상 그런건데 이걸 이해 못하겠대요. 아니 그럼 콜센터 직원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안 그래요? 여하튼 이런 것조차 불만인 직원이 너무 어렵고 저는 정말 곤란해요. 뭐가 좋은 중재안이 없을까요? 뭔가? 예? 아 우리 회사 어? 제 인생 생기가 걸려있다보니까 아 진짜 미치겠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간결하게. 댓글 1번 집에서 마누라가 벌벌 떨고 있다는거 개웃긴다. 끌 끌 끌 끌 끌 댓글 명품 벗겨앉고 울고있나봐요. 꽃이다. 끌 끌 2번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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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인간도 아니네. 직원을 아예 지 종부리도 써먹었구만. 여하튼 아저씨 골치 좀 아프겠는데? 자업자득이야. 축하해요. 끌 끌 끌 3번 이야 최저임금도 안주고 떼먹은거 다 줘요. 그리고 곱게 보내주세요. 남의 폰 몰래 번고 근로계약서 안쓴거 등등등 이거 고발당하면 더 큰 돈 토해냐는거 몰라서 이래요. 악덕없죠 많네.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지 처먹을 밥상을 차리래. 4번 그 사원들이 니네 가족 호화생활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니 마누라는 왜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까? 사치 오지고 비용처리는 회사로 했으니까 그런가지. 끌 끌 끌 끌 5번 야 3년동안 노예생활 해줬다고. 진짜 지 노예인줄 알았네. 끌 끌 6번 아니 지 사정 어렵다고 최저임금도 안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대표 내 가족을 호의호식을 하는걸 넘어서 직원들을 산호비처럼 불에 처먹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좋은 말이 어떻게 나오겠냐. 이거 이거 진짜 웃기는 인간이네. 7번 야 지랑 맞담배 피우는걸 무슨 임금이 성은 내리는 것처럼 말하네. 멋져. 8번 쓴이가 진짜 멍청한게 뭔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이 공적인 곳에 니 스스로 니 잘못을 싸그리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에요. 분명 캡처 당했을거고 이거 증거로 쓰여지게 될겁니다. 이런 미친글 작성할 시간 있으면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얼른 계산해주고 다시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4대 보험이나 들어주세요. 아직 정신 못차렸네 이 아저씨. 추가. 글 지웁니다. 댓글 1번 글 지웁니다. 이지랄. 그러니까요. 이미 늦어서 새끼. 이미 늦어서 이 자식아. 글 지웁니다. 이러고는 조금 이따 아예 지워버렸어요. 이야. 이게 지능의 영역이거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걸 다 이렇게 토해내고 있잖아요. 지는 이제 그거죠. 우리가 그만큼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이럴 수 있는거냐. 돈을 많이 줬어봐. 이런게 어딨어. 절대 안 일어나지. 그죠? 아무튼 박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